어떤 모델이 되는 한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세상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모든 분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풍족하지 않는데 자기 돈에서 떼어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닦아주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연락 꼭 하세요 우리가 한두 번은 이런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연락하면 어떡하지?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연락하라고 그리고 방이 없는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한 달이라도 방 하나 잡아드릴까요?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부활주일날 일어난 어떤 해프닝 때문에 상처받으신 노숙자에게 찾아가서 누군가 사과를 해야 될 텐데 교회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분의 속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가드를 내리고 그냥 얼굴이 만신창이 되도록 맞았다고 하죠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기도해주고 가라 해서 예수님만 부르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와서 이런 나한테 맞고 그리고 또 네가 사과를 하고 이러느냐? 그러면서 이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내 얘기 들어주는 예수 모두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내 얘기 들어주는 예수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저는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얘기 들어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이 우리 얘기 들어주지 않아도 그 예수님은 우리 얘기 들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친구 대신은 우리의 위로자 대신은 실은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어떤 모델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장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최초로 전도하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혹여나 생각했던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 같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결과는요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기 전에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된대? 하나님이 쫓아내시기 전에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안 된대? 그런데 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내시고 심판하시고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될 수 있으면 기다리시고 될 수 있으면 용서하시고 될 수 있으면 회복해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제시될 뿐더러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전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가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질 것 같아요 간혹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능력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고 가서 보면 뭐 어떤 신유의 기적 좋죠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능력 전도를 통해서 그냥 사람들을 한꺼번에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전도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행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안에서 과연 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도를 실천하셨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우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8절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페셜 데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에도 a day가 있고 the day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day라고 하는 것은 일반 어떤 날을 지칭하고 the day 정관사 더가 붙으면 특별한 날을 가르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더라도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거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마음을 삭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틀 3일이 지난 뒤에 그래도 내가 찾아가야지 이루고 찾아가셨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날 찾아가셨대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인데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연속해서 읽어보면 무슨 날이 특별한 날이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비록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힘듦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 따먹고 죽게 된 영혼을 더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내가 그 영혼 찾아가서 구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조금 더 강조하자면 바로 즉시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 너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죽는다고 어떤 규정을 지어줬다고 하더라도 간혹 그 규정을 그 울타리를 넘어서 진짜 죽게 될 상황에 처한 자녀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거봐라 너 아빠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엄마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하고 죽게 된 자녀를 그냥 뻔히 쳐다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도 자녀가 죽게 되었다면 그 죽게 된 자녀를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 살리고자 하는 게 부모이다면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즉시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실은 오늘 이 주일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챙겨서 이렇게 예배하러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려져 있는 눈이 띄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려져 있는 귀가 열려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왔다가 시간 끝나고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예배에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래서 뭔가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 어떻게 보면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을 만남이 목적인데요 왜 만나야 합니까?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경건 생활도 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상처입은 마음 한계 있는 모습 그리고 무너진 내 삶의 터전들 여러분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만나자고 하시고 그리고 만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그 힘으로 또다시 일주일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내 마음속에 소원하고 내 마음속에 원하는 그것들을 투영해내서 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에게 다가가서 내가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종교입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 안에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관점을 돌려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그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찾아가셨을 때는요 실은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가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늘의 모든 보자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위치에 있는 그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다 포용하고 다 사랑해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 십자가에 죽지는 않으셨어도 십자가 사건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포기를 의미하고 자기 내려놓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내 것을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모든 보자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성육신 사건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성육신이 연상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찾아가서 그 인간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했을 때에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전능함과 당신의 모든 위험을 내려놓고 그 죄인의 수준에 맞추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8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실은 그렇게 죄 때문에 변명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죄를 전가시켜도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죄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죠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신 거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자세가 전도자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직 시도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시도하시다가 낭망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이 죄가 만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욕 다 들으시고 그리고 다 비우시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일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거나 어떤 은사를 발휘해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로봇이 아니고 꼭두각시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 마음을 얻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하나님이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를 낮추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각도를 조금 바꿔보면 오늘 저는 최초의 전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또 다른 제목을 붙일 수 있다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십자가 사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십자가 사건 왜입니까 성경에서 당신을 비우시고 당신을 내려놓으시고 절대적으로 굴복한 사건이 이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즉시 그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구하시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간 편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이게 예의고 또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금에 아주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쉽게 짓는 죄에도 영향력이 있고 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쉽게 짓지만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는 일에 변명하게 하고 반대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숨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그 죄인을 찾아가신 하나님에게 치욕을 안겨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용서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줬으면 좋겠는데 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 당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당신 싫어요라고 하는 간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당신을 비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권위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실은 이 질문이 엄청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죠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곳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 편에서 보자면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은 이 질문을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거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이 자리는 두려운 자리잖아요 누구를 피해있다 숨어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두렵고 떨리고 눈물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있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 질문을 해석해보자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담 나는 나를 피해서 네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나를 피해서 숨어있는 그 자리를 한번 보라는 거죠 나를 피해서 숨어있는 그 자리는 울고 있는 자리고 불안한 자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자리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자리 아니냐 내가 처음에 너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울면서 살라고 너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처음 창조했을 때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도록 너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염려하면서 아파하며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숨어서 아파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이 질문 안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담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든 모든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을 가지고 피전도자들에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게 전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 나보다 돈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죠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내면에는요 불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내면은 그 영혼은 계속 그 부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아담아 때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너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너 혼자 울었던 그 시간들을 내가 안다 너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파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안다 너 네 힘으로 풀지 못하는 육체의 건강의 문제를 내가 알고 네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내가 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과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장조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에 데리고 오셔야 되지만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헤매이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담 그리고 그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성경이 문어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묵상하면 행간의 의미가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낳은 자녀를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자녀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서 헤매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자식들은 저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문어체로 읽으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냥 한마디 읽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담아 그 하나님의 절규 그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강철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수정교회는 1년에 두 차례씩 정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갖지 않습니까 이날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도 사람을 찾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쓰시기를 원한다면 그 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말을 대변하며 누가 내가 가야 될 곳에 자신들의 발을 움직여 갈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세상 그리고 피전도자들에게만 던지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던져봐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하나님 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 가서 개척교회를 준비하시는 어떤 그룹의 주일만 한 달 동안 가서 설교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개척 모임은 좀 특수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장님 기업의 회장님들이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10명 정도가 그래서 가족까지 30명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시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휴양차 제주도에 별장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너무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서 실망을 해가지고 차라리 교회에서 실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개척해서 만들자 그래서 이제 모인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끝마쳤는데 한 분 장노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폐가 안 좋아서 산소호흡기를 포터블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폐가 안 좋고 금방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가다가 비군이 승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뺨도 맞고 그런데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굴지의 기업을 이루었고 그리고 정말 전세계 의료기기에 그 70%를 자기 회사가 다 담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목사님 제 내면에 그때 그렇게 뜨거웠을 때 그 뜨거웠을 때 제 내면 속에서 계속 우러나왔던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새벽기도도 나가고 나름대로 제자 훈련도 받고 나름대로 선교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추위일을 열심히 하는데 오늘 그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내면에 그 계속 올라왔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해 주시는 장노님이 너무 감사해서 같이 기도하셨자고 그리고 같이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들려주시는 질문이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결국 이 죄는 변명하게 만들고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게 만들고 하와는 뱀에게 죄를 전가하게 만들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어떻게 전가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그 여자가 저 열매를 따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장세기 2장이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셨을 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아직 이 고백을 뛰어넘는 사랑의 고백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3장에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래요 이 죄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가 아담에게서 하와에게로 하와에게서 뱀에게로 그래서 혹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최초의 전도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거부했고 하와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세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뭔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 15절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복음 프로토이반젤리즘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비유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나와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사단과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통해서 이 인류를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그 전도를 거부했을 때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죄를 온전히 회복해줄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기다리시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준비시키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과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걸머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최초의 전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그랬으니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성취되어진 보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만 있으면 역사하셔서 결심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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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